대구시가 2020 대구국제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거리응원과 공연팀 등 서포터즈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합니다. 거리응원은 학교 동아리 또는 기업체, 동호회, 각종 기관단체 등 장소별 20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거리공연은 풍물놀이와 음악공연, 치어리딩 등 팀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거리응원 또는 공연시간은 대회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마라톤 코스 주변 교차로 인근 31개소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.